굳이 세워야 될까? 왠지. 왠지. 조금 좀 묻어있네? 아니요, 해보라. 네. 좀 뭐가 묻어있네? 야, 너 임마. 어? 너! 형, 저 너무 방귀가 끼우고 싶어요. 지민아, 나도. 잠깐만, 살살 뀌게요. 오! 아니, 이 냄새는? 형에게 주고 싶어서 20년을 참았어. 아니, 쓰레기를 먹었나? 네, 형을 위해서요. 나 역시 그렇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못 보겠어. 아, 모든 장아들아있죠? 브로맨스, 누아르.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거기 있으라고. 어, 형아.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와! 우와! 고백할 게 있어? 어, 뭔데? 형한테서 고백할 게 있어? 형한테서 고백할 게 있어? 어, 뭔데? 지금 외출복으로 침대 위에 누웠었어? 침대 위에 누웠었어? 아, 찐 형이 가랑스러워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난데요? 어, 그랬구나. 좀 천서. 당황같은데. 야, 일단 당황했다. 그렇지 않아요. 누울 수도 있지. 청소하면 되죠. 아, 그랬구나. 균형 빨개지고 있는 건 없다. 아, 무슨 소리야. 형 지금 열나서 그래요. 화 안 났지? 화 안 났지. 그럼, 그럼. 너의 키는 작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너의 키는 굉장히 작아. 그랬구나. 진영. 난 형의 다리가 짧지 않다고 느끼는 거야. 형의 다리는 정말 짧아. 응, 그랬구나. 그랬어. 내 다리는 정말 짧구나. 그렇죠? 어, 어, 저희 방탄 랜덤 중에 가장 다리 짧은 그... 유명아, 진영. 이건 정확한 티스트로 나왔습니다. 지민아. 어, 진영 잘한다. 항상, 항상 너가 형, 좀 살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할 때마다 어, 너무 매지같이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 너무 매지같이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가 상처맞을까 봐 내가 말을 못 했어. 네, 쉬 exist 오, 그는 홀리워드 star으로 오. 난 가벼운 찐을 거야. 나는 진짜 bow결 정도.' rare Одан Sailor mirял. 나이샔 때문에 나 build 포쳇을 말하는 장ота. 내가 무슨 imagin 사람이 안 맞아. 이렇게 들어가면? 괜찮아요. 이렇게? 이거 내 몇 nothin luggage. 3달러 RM 예 진 정국 정국 정국이 안 왔어? 맞습니다 쌤 저기 여기 돌고 있는 애 RM이가 옛날에 반장이었어 얘가 제일 유력하잖아 왜 내가 반장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 아니 그건 아닌데 학교 안 다녔니? 분필이 분필이 야 쟤 좀 이상해 쟤 하면 안 될 거 같아 반장 요즘 화이트보드에 안 쓰나 뭐해 야 근데 쟤 종교 1등을 했었던 적 있대 집에서 1등 했나 봐 너 오늘 몇 등급이야? 몇 등급인지는 몰라요 아 그만하고 나 이러면 방송 끝나 진짜 금요 Hey stop it 스탑잇이겠죠 스탑잇 스펠링이 뭐야 S-T-O-V IT 질코뉴이 있는데 뭔데 그게 있어 과학 과학 안 배웠어 안 배웠어 형 과학 1시간 동안 되게 열심히 풀었는데 4점 맞았다 어떡하네 내가 이거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아 E-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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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신이랑 자녀 화면? 숨겨왔던 나의 수줍한 마음 모두 내게 줄게 예예예 어우 좀 세네요 손도 세네요 당연하지 진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 그때 너 왜 잠시만요 입술에 핸드폰을 단 줄 알았어 신동이 느껴지더라고요 당연하지 오 죽였어요? 점점 시끄러워지고 있는 거 알지 아 당연하지 야 너 너 그때 너 왜 혀 나왔던 거 알지? 혀 나왔던 거 알지? 혀 나왔던 거 알지? 나 안 나와 나왔던 거 알지.. 그 다음 정국 나와 나왔다 우리 학교 간판이다 뭐야 글씹어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완전 멋있어 목소리 깐 거 봐 제 이름은 전정국이고요 반전형 관심 없습니다 반전형 관심 없습니다 완전 내려오고 있어 뽑아야 돼 전정국 전정국 나라를 세워라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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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의 왓츠가 원하는거야? 아니, 너의 왓츠가 원하는거야 아, 아니, 아니, 아니 너무 우아해 보이지 않나요? 어떤 아티스트는 어떤 아티스트가 원하는지? 아티스트가 원하는 아티스트가 원하는지? 아티스트가 원하는지? anyway 노래는 라멘스터 노래.. 라멘스터 노래? 라이프가 원하는지? 가능하심 왜? 다음곡으로 게임 무료 파이 무릎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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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mean 그럼 이에요 은 prefer 미국에서 한국어로 말하는가 나름퍼베는 말이죠 물어 띠 나 리헌나 리헤네 리헤나 리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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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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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진짜 아니 진짜 좋아 내 가슴이 돼 나의 마음 맞지? 아 맞춰먹어 누구야? 아 뭐야? 노래 부르고 있더라 이 야밤의 시끄러... 하고 있어 라이브 참 좀 자자 노래 부르지 마 이 야밤의 야 여기 하지마 형 건너빵이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무나? 안 되네? 아유 오늘의 첫째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죽으시냐? 드린다고 어이가 없으면 뛰쳐나가 넘어졌잖아 지민이 형 뛰쳐나왔다가 넘어졌대요 어성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제가 쌩얼이지만 민망해서 좀 뒤에서 찍을게요 쌩얼 민영 아니에요 지민이 형 안 되겠어요 지민이 형 뭐죠? 지민이 형 안 되겠어요 여기서 라이브 한 번 가죠 춤 뭐야 다 들어와 왜 지민이 형 라이브 한 번 가죠 여기서 춤 이제 준비하시네 장군이 자꾸 춤을 출 수가 없어 갑자기 이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